지난 1월부터 시가총액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애플의 상승세에 오늘 조심스레 올라탔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랐습니다. 오픈 AI가 애플과의 협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경우 오픈 AI 지분을 49%나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도 호재라는 이유입니다. 다만 애플과 오픈 AI의 협업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마냥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기술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시기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애플, 오픈 AI 동맹이 성공적인 소비자 AI 제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급등세를 보이던 신흥강자였죠 엔비디아 반독점, 미중 갈등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주추를 맺습니다. 엔비디아는 10대1 주식 분할에 대한 기대로 시가총액이 3조를 넘어섰습니다. 잠시 애플을 넘어서 2위까지도 차지했었는데 미국 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3개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2조 달러트로 내려앉았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하락한 데는 미국이 중국 정부의 AI 반도체 기술 접근을 막기 위해서 추가 규제한다는 소식의 영향이 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와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최근 기술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에 내년에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가에서 엔비디아의 뒤를 이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모 회사죠 메타 플랫폼이 주식 분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올해 주식 분할을 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메타가 다음 순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 Magnificent 7 종목들 중에서 메타를 제외하고 모두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또 메타 주가가 오늘 현재 507.47달러에요. 4월의 고점 527.34달러보다는 낮지만 2022년 11월 초에 찍은 저점 88.91달러에 비해서 470%나 높은 수준입니다. 마혼의 자산운영 관계자는 메타 주가가 500달러를 넘는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주식 분할을 하기에 적당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주가 500달러를 주식 분할의 주요 기준이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 분할로 주당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거래할 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는 메타가 주식을 분할하면 다우 지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현재 이 지수의 주가가 500달러가 넘는 기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S&P 500 주주에서 주식 분할을 발표한 기업은 지난해 4개에서 올해는 6개로 늘었습니다. 매그니피센터 7 주민에서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가 2022년 이후에 각각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최근에 뱅크업 아메리카는 주식 분할 후보군으로 브로드컴, 램 리서치, 슈퍼마이크로컴터, KLA, 넷플릭스를 들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터는 주가가 500달러에는 미치지 않지만 주식 분할을 한 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1.8% 하락했습니다. 제피 모건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불투명하다고 지적을 하자 주가가 한달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제피 모건의 라이언 브링크먼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IR팀과의 투자 설명회를 바탕으로 로보택시보다 저가형 전기차가 향후 실적 회복의 핵심이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라이언 브링크먼은 오는 8월 8일 공개 예정인 로보택시 콘셉트는 앱과 몇가지 사업 모델을 함께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존 차량보다 비용과 효용면에서 기대되지만 수년간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테슬라의 다음 성장 물결은 내년 출시할 저가형 모델의 도입이라면서 단기적으로 비용과 자본절감의 잠재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피 모건은 테슬라에 대해서 12개월 목표가 115달러 투자 의견은 매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전문매체 마켓워치는 오는 13일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에 대한 보상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메어드의 애널리스트 벤 칼로는 이 보상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만약에 안건이 부결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또 떨어진 것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연례주총회에서 머스크 임금안 재투표를 앞두고 임금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금안이 부결되면 머스크가 CEO직을 내놓겠다고 나을 가능성이 있는 등의 테슬라는 혼란에 빠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유명 중가사 번스타인은 전열보고서를 내고 테슬라 주총회에서 머스크 임금안이 부결될 경우 주가가 120달러 때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170달러니까 향후 30% 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사꾸나기 번스타인 전략관은 고객들에게 보낸 소환에서 임금안이 부결될 경우 머스크가 회사를 떠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향후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머스크에 보상하니 주주총회를 통과하더라도 주가 부양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테슬라의 투자 의견도 시장 수익률 하위로 지지했습니다. 80달러 때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포털 라우 파니엔스가 집계한 테슬라 목표가 현황에 따르면 테슬라의 목표가 중에 최고는 현재 310달러 최저는 85달러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평균 목표 주가 182달러입니다. 비테크주들 중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와 함께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만 올해 들어서 무려 31%나 하락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3기 말 기준 테슬라 주식을 약 13%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 봅니다. 월가의 생성형 인공지능 주도주 엔비디아가 오늘은 하락했습니다. 10분의 1로 주식 분할을 한 후 어제는 올랐다가 오늘은 하락 시가총액도 다시 3조 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보다 0.71% 하락한 120.9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도 2조 9,740억 달러로 짓게 돼서 3조 달러를 하유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특별한 악재는 없었는데 그동안의 급등에 따른 건전한 조종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펜하이머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모멘텀은 계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 애널리스트 리그 샤프는 엔비디아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반복하고 목표 주가를 분할 조종된 주당 11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종했습니다. 샤프의 예측은 2024년에 앞으로 23% 이상의 주가 상승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10대1 주식 분할 완료했습니다. 샤프는 우리는 엔비디아가 AI 하드웨어, 네트워킹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전체 스택을 활용하여 AI 분야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분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2024년과 2025년 연간 수익 추정치를 주당 2.62달러와 3.32달러로 높였습니다. 샤프는 고성능 게임, 데이터 센터, AI 및 자율주행 차량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하는 몇 가지 구조적 순풍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버코 ISI의 전략가인 줄리안 에마뉴엘은 지난 주말 보고서에서 주식 분할이 엔비디아 주가에 더 큰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버코 ISI의 반도체 애널리스트인 마크 리파시스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창조를 한 반도체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과속 평가하고 있다면서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컴퓨팅 시대가 앞으로 15년에서 20년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S&P500 지수 내에서 엔비디아의 비중은 약 6에서 7% 정도 애플과 비슷하지만 시장이 새로운 컴퓨팅 시대로 전환하는 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엔비디아의 비중이 앞으로 6에서 7%에서 10에서 15%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S&P500 지수의 총 시가총액이 44조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막 3조 달러를 넘어선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앞으로 6조 6천억 달러로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에요. TD 코언의 애널리스트인 매튜 램지는 지난 주말 10대 1로 분할한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120달러에서 140달러로 상량 초정했습니다. 그는 데이터센터의 실적 추정치를 더 장기적으로 반영한 결과 엔비디아가 2030년까지 거의 준항 6달러 주식 분할 전 기준 60달러의 순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실적 추정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것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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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